저희가 원래 이론을 하고 기출을 본 다음에 연습을 하는 기회가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250개 정도를 문제를 풀 텐데 사실 250개랑 앞에 했던 기출이랑 섞어다니 제일 좋아요. 같이 묶어서. 기출이 중요하니까 빌리사 시험은 그래서 나올 때마다 기출 얘기하면서 갈게요. 그렇지? 일단 지금 저희가 어디를 하고 있느냐. 아마 이걸 그대로 따라오셨으면 이 기출에서 240개를 했고 문제를 여기 이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론마가 250개예요. 물리만 하면 열심히 하면 되지만 과목이 워낙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작년에 보니까 이 두 개를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이 250개만 하더래 하는 거 좋고 그다음에 공부를 처음이다 그러면 기출을 좀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조금 물리가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섞어서 한 500개 정도 되니까 이것만 열심히 해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가면 정리가 있는데 이때 가서는 다시 지금까지 했던 걸 한 번 정리할 거예요, 전체. 이렇게 시작이 되겠다. 그리고 이 수업은 다 이론을 먼저 정리합니다. 유형 64개로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따로 설명을 드리면서 갈게요. 그래서 이 파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 필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물리는 항상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런 그림에는 어떤 식을 쓰자. 이런 전략이 필요해서 그림이랑 식을 항상 같이 다루고 다녀야 돼요. 같이 이렇게. 이거를 좀 메모하고 그리고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를 딱 박스 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하니까 머릿속에 꼭 넣으려고 해 보고 혹시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볼 때는 이 박스만 봐도 돼요. 이 박스 위주로 그림과 식을 정리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 유형마다 64개가 있는데 여기다 기출을 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몇 년, 몇 년, 몇 년. 어떤 유형은 기출문제가 14개가 있습니다. 양은 많지가 않은데 그렇게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데는 정말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떤 데는 한 개밖에 없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에이. 굳이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아예 없는 것도 있고 한 개 나온 것도 있는데 최근에 물리시험의 경향이 약간 기툭이나 지역적인 곳을 일부러 한 개씩 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맞추겠다. 10개를 다 맞겠다 하면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 물리가 좀 자신 있고 하는 분들이야 그걸 공부하겠지만 적당히 그냥 한 8개까지 맞으면 대박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 수업의 취지는 일단 다 설명을 드리는데 본인이 이제 골라서 공부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가 맞다 안 맞다 해서. 나름의 기준을 딱 매겨보면 이런 유형마다 한 4개 이상이 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4개 이상이 되는 유형은 꼭 한번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나올 때마다 이거 개수를 설명드릴 거예요. 몇 개가 있다. 그래서 실제 이건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우리 본 문제를 돌아오면 유형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일단 그리고 기출문제 분포를 볼 거고 몇 개가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똑같은 식으로 자꾸 쓰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제일 좋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문제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 어떻게 풀지라고 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공부약이 많아지면 다 똑같이 보여야 돼요. 모든 문제가. 같은 식으로 푸는구나. 이것도 같은 상황이구나. 그래서 반복하고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좀 암기가 되게끔. 좋고. 제가 이렇게 가끔 시험도 봅니다. 이렇게. 시험도 보고. 밴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밴드. 여기에 올리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나중에 또. 주소 알려드릴게요. 좀 가보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거. 떠나들긴다. 그리고 이 박스 10. 이 박스에 대한 것은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 오답의 이유를 잘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오답이 되는 이유는 사실 문제를 접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나 계산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물리가 어렵다 느낄 때는 접근이 안 돼요. 당연히 계산은 당연히 안 돼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접근은 되는데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문제마다 채점하고 오답을 정리하다 보면 이 문제는 손도 못 대겠다. 아니면 이 문제에서 나는 이거를 에너지로 풀면 참 좋은데 힘으로 풀다 보니까 너무 접근이 좀 어긋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산이 자꾸 틀린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접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계산이 자꾸 틀린다면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물리에서 계산이라고 하면 별 거 없어요. 더하기 빼기밖에 없으니까. 더하기 빼기라고 하면 단순한 계산이니까 계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부 방식은 나중에 딱 그림이나 문제를 보면 아,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방법이 막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번 수업의 취지는 이런 접근을 하는 방식을 빨리 띄우게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아, 난 이렇게 시작할 거야. 문제 풀이에 대한 시작점을 정확히 우리가 정리해 보는 거.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세요. 여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PDF로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이렇게 글씨를 많이 쓸 텐데 문제 풀다 보면. 그거를 따라서 꼭 필기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이해해 보고 이해한 상태에서 수업이 오늘 지나면 하루 안 되게 이걸 올려드리면 PDF 보면서 칠판 그대로 있는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밴드라는 공간인데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올라갔던데 제가 무한심하게도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밴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Q&A라는 공간이 참 애매해서 그냥 모여서 질문도 하고 특히나 자료 같은 거 올려놓고 할 때. 그런 공간이라서 나중에 들어오면 안에 자료가 많으니까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칠판에 대한 필기가 PDF로 된다는 게 이거는 나중에 꼭 정리할 때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나중에 이거 보세요, 스탑에서.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가보죠. 저희가 1시간에 10개씩 정도 할 거예요. 10개씩 가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내용 정리 한번 딱 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몇 개인지 확인하고 문제 짝 풀어보고. 위험 1입니다. 여기는 속력과 속도. 속력과 속도의 정의는 여기죠? 이동 거리와 변이의 차이 이렇게. 이동 거리와 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두 가지 케이스 나눠야 돼요. 쭉 가는 거랑 돌아오는 거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가면 이동 거리 D하고 변이라는 게 차이가 생기지는 않아요. 이러면 문제는 안 나옵니다.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바꾸잖아요.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는 사실 이런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정지를 한 다음에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오른쪽까지 왼쪽까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처음과 마지막 점을 찍었을 때 이 전체 거리가 이동 거리고 그다음 긁는 게 변이니까 이 변이가 더 크기가 더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동 거리와 변의 차이가 속력, 속도를 알려주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사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경우 혹은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 여기 지나가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고 평균의 의미는 델타가 붙죠. 평균 속도, 평균 속력. 델타로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게 평균 값이고 여기다가 아주 작게 이걸 수학적인 미분 처리하는 거 여기가 순간에 대한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은 순간 속도의 크기 이렇게. 이렇게 시험이 나올 만하면 이 두 개로 구별하는 거. 이 정도. 이거, 이거 두 개. 이렇게. 그 정도입니다. 너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사슬하게. 그다음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그래프 나왔을 때 그래프를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나누기 해 보는 거. 이렇게 나누기 하는 게 델타로 나누기니까 델타 x니까 변이가 들어가서 이게 속도고 델타니까 평균 값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평균 속도를 정의하려면 이만큼의 시간이 흐른다. 그다음 여기가 처음, 마지막. 그리고 델타의 정의는 중간을 생략하잖아요. 과정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 올라가는 길이가 델타 x가 돼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확 걷어버리는 이 길기가 평균 속도. 이렇게.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평균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평균 속력은 이것처럼 여기 찍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방향이 바뀌고 있으니까 평균 속력을 하려면 거리는 더 멀어져야 됩니다. 방향이 바뀌고 계속 커져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요. 위치라는 개념은 되돌아가면 이렇게 거꾸로 가까워질 수 있는데 거리는 되돌아가더라도 멀어지니까 이렇게 여기다 점을 찍는 게 거리 계정이고 이걸 긋는 게 평균 속력입니다. 이게 거리 뒤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프에서 두 개를 구별하는 게 그나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밑에 이름이 평균 속력. 이렇게. 2개. 기초 속력. 그다음. 딱딱 잘라서 넘어갈게요. 그다음 두 물체가 등장할 때 상대 속도 개념이 잘 나오죠? 여기 사람이 2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사람이 가는 속도, 내리는 빗방울의 속도. 이렇게. 그래서 공간상에서 물체 2개가 등장해요. 그럼 무조건 상대 속도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내가 볼 때는 2개지만 여기 올라타잖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물체가 1개밖에 안 보여요. 나는 정제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벡터. 그래서 항상 벡터차라고 하는 거 이건 또 가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다가 관찰자 빼버리니까 이게 상대방 속도. 이게 관찰자입니다. 걷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상대 속도예요. 사람에서 본 비의 속도.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커지는 거. 이것도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강물 문제. 강물도 이제 가끔 또 시험 나오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강물 이렇게 건너는 거. 내가 똑바로 건너면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 특히 Y광역이라고 하는 이 속도. Y광역을 최대한 하는 거. 이게 최대한 시간입니다. 지금 문제 드리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건너는 방법은 이렇게 떠내려가야 돼요. 그다음 최대한 거리로 가려면 이렇게 배를 몰아야죠? 모으고 이렇게 떠내려가서 똑바로 건너는 방식. 그래서 강물을 건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 강물하고 배가 더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방법은 두 개. 이 가장 짧은 시간으로 가냐? 짧은 거리를 건너느냐. 두 가지 방식.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니까 여기에 나누기가 돼서 델타는 평균값, 미분은 순간값. 수학적인 미분 접근 관계가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시간, 이거, 속도. 이걸 뒤집은 게 이거. 이걸 내려서 곱하면 델타 위치 변화는 속도와 시간 그래프의 변화죠. 가속도가 정의되면 바로 이것도 떠올려야 돼요. 가속도와 시간의 부분, 속도 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런 수학적인 미분 접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위치, 속도, 가속도. 여기 넘어가는 게 변화를 보는 기울기. 이렇게. 그다음 거꾸로 가속도, 속도. 넘어가는 건 면접. 적분. 여기 필요 없지, 적분.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깁니다. 일단 나올 때 한번 정리해 보죠. 그리고 여기 기출 4개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2024가 가장 최근 거 하나가 나왔고 나머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비슷해요, 문제가 다. 지금 하는 정도 수준만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서 바로 문제를 봅니다. 책이 써야 되는데. 책이. 일단 이걸로. 됐어. 자, 보세요. A, B 두 사람이 100m가 떨어져 있다. 일단 A와 B를 향해서 3m 패스했고 B에 대해서 A는 직각 방향으로 4로 동시에 움직인다. 가장 중요한 건 A, B의 최장 거래를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때까지 시간을 거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봐야죠. A가 있고 여기 B를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A는 B를 향해서 3으로 간대요. 또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위로 이렇게 4로 간대요. 중요한 건 이 두 물체가 모두 움직입니다. 상황이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가야 돼요. A, B 점점 이렇게 가고 얘는 올라가니까 실제 거리를 막 재려면 이걸 다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떠올려야 될 내용은 이거. 상대 속도. 이렇게. 상대 속도의 딱 중요한 정의는 두 물체가 나올 때는 이거 써오면 되게 좋죠? 두 물체가 나올 때는 굳이 이게 올라타는 게 훨씬 좋다. B 같은데. 올라타게 되면 B가 A를 봤을 때는 A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 자신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B를 정지하게 되고 이렇게. 그다음 정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4를 빼야 되잖아요. 4를 줘야 되니까. 그걸 상대방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걸 빼야 돼요. 그대로 4. 이렇게. 그러면 실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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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출발 순간 B가 바로 A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상대 속도예요. 그래서 B 입장에서 A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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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가장 짧은 거리를 간다는 얘기는 여기를 지날 때를 찾는 거예요, A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최장 거리입니다. 여기를 제가 딱 그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B 입장에서 A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을 때 이거 이제 상각형을 쓰는 거예요, 상각형.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얘가 상, 얘가 사, 얘가 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이제 돌려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보냐면 여기가 100m 이렇게. 그리고 이거 같은 각도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수직이에요. 여기가 수직입니다. 이렇게. 이걸 돌려야 닮은 꼴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면 3이 여기 오고 4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는 사이에 해당되는 80m가 되고 60m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짧은 거리는 B가 본 A가 이게 최장 거리입니다, 80m.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구하기. 그래서 상세 속도는 두 물체를 찾는다. 일단 이거 체크해 놓고 이렇게 찾으면 좋다. 물체 하나를 정지해 놓고 혼자서 지나가는 걸 보면 좋고. 물 위에서 시간 찾는 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시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 등 속도에서 시간 찾기.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등가속의 시간 찾기. 이건 이렇게 시간에 따른 속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등 속도. 등가속은 속도가 변하는데 일정한 기울기를 가질 때. 보통 이렇게 정지 출발. 이 면적이 S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에서 면적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니까 얘는 시간와 속도분의 거리로 쓰면 되고 유일하게 이렇게 쓰는 게 등속일 때고 이거는 면적 자체가 시간 t. 이거 a t가 돼서 e분의 1 a t 정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가 아니고 좀 다르죠? a분의 1 이렇게. 이 두 개로 시간을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이거 등속 운동일 때는 이거. 등속도는 이걸 찾는 거고 시간문에 바로 이렇게. 그다음에 등가속일 때는 좀 다르게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서 일단 여기서 시간을 찾는 방식은 이걸 써먹어야 돼요. 이게 뭐야 이거. 일정한 속도로 해서 여기서 보면 시간은 추가적으로 5라는 속도로 거리 60m로 와야 돼요. 그러면 12초. 이렇게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80m와. 자, 다음 가죠. 스피드하게 쭉. 그리고. 자, 2번. 소년이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려고 한다. 소년은 정지에 있는 강에서 2m%로 노를 저을 수 있는데 동쪽 방향으로 1m로 흐르고 있습니다. 최단 시간에 강을 건너고 싶다. 이 최단 시간에 건너는 방식은 결국 시간을 찾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속력분의 거리가 돼야 돼요.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 돼요.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평면에 있으니까 속력분의 거리인데 이걸 짜줄 수가 있죠. 그래서 x속도 x거리. y속도 y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달려 있는 벡터 속도를 이렇게 쪼개보면 x번이 하면 x를 가고 y는 y로 가게 표시하는 거고 강을 건너는 것은 이게 다 같아요. 이거를 건너려면 이 거리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같기 때문에 가장 짧아지를 가려면 이게 최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가장 짧아집니다. 배를 운전할 때 이거를 딱 고민해야 돼요. y속도를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배를 띄우잖아요. 이렇게 출발 각도입니다. 여기에 강물이 흘러요. 이건 강물이에요. 이 강물의 속도는 x방향을 따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건너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강물의 속도는 이 방향 흘러가는 x방향 속도라서 이 y속도하고 전혀 무반해요. y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오로지 뭐만 이 초기에 딱 출발시키는 배의 이 각도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이때가요, 이때가. 이때가 이제 가장 최단이지, 최단. 최단 시간. 그래서 세타가 4분 90도가 돼야 됩니다. 이때가. 이때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강을 건너는 방식이다. 여기서도 이 등속 운동에 시간 찾는 방식. 이만큼. 자, 그다음은 이제 실제 계산이 나오면 이걸 이제 해 봐야죠. 여기가. 주어진 대로 0.2m 강물 1입니다. 2m 퍼센크. 강물 1로 간대요, 이렇게. 이렇게 흘러졌네, 건너갈 때. 이게 이제 최단 시간으로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떠내려가는 거. 이렇게 떠내려가서 건너가는 게 가장 짧은 시간에 건너는 방법이다. 이 정도만. 자, 다음. 3번으로 갔어요. 자, 갑니다. 자, 3번에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그래프가 나오면 물어보는 게 많죠? 일단 시간이 0부터 8초까지 평균 속도. 이렇게. 이렇게 작대 있고 이렇게 Average 해 볼게요. 이렇게. 이름은 이거 평균 속도. 이건 평균 속력입니다. 이건 시간분의 변이 이건 시간분의 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 정의대로. 그래서 여기서 변이를 구하려면 속도의 정의를 써야죠. 여기는 우리가 정의라는 식을 쭉 써보면 속도의 정의, 시간에 대한 위치.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곱하기를 만드는 게 적분이잖아요.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내리면 결국 변이는 이 그래프의 면적. 속도 변화는 a 그래프의 면적입니다. 이 면적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잘라서. 여기 세모 면적은 자르면 되죠? 그래서 세모 면적은 내구가 안 갔다 집어넣고. 이 면적은 가운데 잘라요, 이렇게. 이렇게. 블럭 두 개를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가운데를 잘라서 세모를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러면 이거랑 이 면적. 왼쪽 면적은 16. 이거는 4 곱하기 6이니까 48.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에 8분의 16, 48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면... 어? 48 아닌데. 산수화. 24, 24. 산수, 24. 24. 이렇게. 그러면 이제 40이 나오죠, 40. 그래서 5. 이렇게. 그다음에 만약에 평균 속력을 물어봐도 아까 한 것처럼 이게 속도 그래프가 넘어가지 않느냐?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차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둘 다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둘 다 같으니까 이건 그대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평균 속력이랑 평균 속력 둘 다 똑같이 다비스 세팅이 돼야 됩니다. 이거 기본적이지만 그래프가 나오면 이 두 개를 중에 하나 써먹어야 돼요. 기록이 작고 면적이 작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본다. 자, 4초. 8초.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속도에 대한 변화가 다 같으니까 기울기 첫 자. 이거는 2.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가 이렇게 2로 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로 쭉 가는. 그런 운동을 하면 이런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정도.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4번부죠. 이게 x, y 평균 두 개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물체에다 이렇게 운동을 x, y 평균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두 개라도 쪼개야 돼요. 속도를 구해도. 그리고 x번이란 따로, y번이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전체.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vx, vy. 이런 식으로.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두 개를 분야할 수 있습니다. x, y, y 이런 식으로요. 다 싸구리. 계속 거기 물어보는 게 3초일 때 가속도인데 나머지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 두 개를 각각 구해서 x, y에다 두 개를 넣어야 됩니다. 3초일 때 가속도는 여기 3초. 기울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a, x는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두 칸, 4칸이니까 마이너스죠? 단위야. 객관식이니까. 그다음 a, y는 여기 3초. 이거 플러스예요. 이거 두 개를 넣으면 안 되고 딱 점 찍고 x는 뒤집어서 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2, y는 올라가야 됩니다. 두 개를 쫙 더하면 대각선에 찍어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가 2루트 2. 그래서 단위 3번입니다. 2루트 2. 자, 나머지도 쭉 있는데 이 정도의 사소해. 자, 넘어가죠? 작년에 여기서 축제가 돼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래도 기초적인 내용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자, 중력의 효과. 자, 중력장 운동.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자유나카야 하는 거. 이거, 이겁니다. 이렇게 10으로 표현하면 부호를 써요. 그래서 아래 모양 GT의 속도를 준다, 중력. 그다음 위치는 아래 모양 2분의 1 GT의 제곱만큼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중력에 대한 가장 핵심입니다. 자유나카야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로 던진 운동도 여기에서 이거 두 개 찾는 거. 이것도 개념으로 찾아야 돼요. 이렇게 던지면. 원래 애가 여기 써야 된다. 중력이 없다면 날아갈 거예요. 중력 없으면 이만큼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중력 없다는 얘기는 등속입니다. 속도와 시간. 그런데 중력 때문에 실제 여기를 지나야 돼요. 여기를 지나는 이유는 이 점선에서부터 이만큼 내려와 있다. 이 내려온 것이 바로 중력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원래 점선에서부터 내려와 있다. 이렇게 쓰는 거고 속도도 마찬가지죠? 계속 같이 못하고 GT가 여기 깔리니까. 결국에는 이거 남아요. V 이거 남아요. V는 중력 없을 때 중계효과 이렇게 쓰고. 그다음 Y는 중력 없을 때 이게 중계효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쓰지 마요. 최대한 머릿속에 넣어. 오늘 끝나면 이거 언제 공부하겠어요. 오늘 그냥 끝내고 가야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눠서 이거, 이거. 다들 고시 공부하는 분들은 정리에 대한 약간 결벽 같은 게 있어. 일단 정리 깔끔하게 해보자. 그래서 막 하는데 자연과 같고 굳이 그렇게까지. 딱 째려보고 있다가 중요한 것만 딱 적고 나중에 필요하면 PDF 보고 이렇게. 다 스타일이 있겠지만 팔 아프잖아요. 최대한 저기 왜 생겼는지 이렇게 계속 돌아다 보면서. 그래서 그다음은 이게 수평전형 정도. 일단 개념을 여기 던지면 원래 여기를 지났어야 됩니다. 여기를 지났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변화가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날라갔어야 됩니다. 등속이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중력이 나타나서 이만큼을 끌고 내려와요. 이거 중력. 이만큼을 끌고 내려옵니다. GT 이렇게. 그리고 중력의 효과는 속도 끌어내기고 위치를 밑으로 당겨요. 이 두 가지가 주는 효과. 실제 여기를 지내는 입자는 속도는 V형 GT 아래 보면 마이너스고 위치도 V형 T 그다음 Y는 마이너스 위로 GT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중력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두 개를 갖고 비교해 보는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막 보면 암기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냥 자꾸 연상을 해야 돼요. 여기 있지 않고 내려왔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내려갔고 속도가 두 개가 필요하다. X는 유지가 돼야 되고 Y는 중력 때문에 생기니까 GT가 내려가고 있다. 이게 실제 시험이죠. 여기서는 이 물체가 여기를 지나지 않고 여기로 지납니다. 그래서 이 H만큼 중력이 끌고 내려가요. H의 크기가 중력입니다. 소문자구나. 그래서 시간을 구해요. 바로 H의 자유만큼 시간을 구합니다. 이게 등속 시간이 아니에요. 등가속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단도 이렇게 쭉 지저분하게. 그래서 시간을 찾고.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뭔 중력장에서. 그래서 이 H는 아까 시간.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그다음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중간을 빼고 이거. 날아간 거리. 얼마나 멀리 날아갈지. 여러분. 속도와 시간의 곱. X 뭐냐? 그래서 여기다가 속도와 시간의 곱에 시간은 아까 했던 계산. 이 두 덩어리입니다. 시간 찾고 나머지 찾고. 신경이 많아서 다 외우기 좋지만 외우시길 하는 거죠. 자, 폼을 썰어 날아가는 거. 이것도 말로 합니다, 말로. 던지자. 여기를 지났어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고 있다. 제일 먼저는 이거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 X는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힘을 안 받으니까. 이거도 바뀌지가 않아요. 이걸 X는 일정하게 가야 돼요. 정석으로. 그래서 중력을 Y로 받으니까 X의 속도와 X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고. Y만 자꾸 바뀝니다. 이게 원래 Y였어요. 이렇게. 이 Y가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작아지려면 원래 Y에서 이만큼이 내려와 있다. 이렇게. 출발할 적에 Y에서 한번에 GT를 빼줘야 되고 남았고. 그게 이 식입니다. 여기 GT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Y는 원래 여기를 지났어야 돼요. 등속에서 이걸 빼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Y가 특이한 거지, X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모든 식이다.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을 모르면 다 꽉이에요. 지금 뒤에 문제 보면 딱 시간 결정입니다. 이렇게 식을 열심히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이유가 시간을 찾아야지만 뭔가 다음에 진행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건 뒤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서 다시 보죠. 문제 있으니까 보고. 그리고 시간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게 내려오니까 이 H를 가지고 시간 찾기. 그래서 결국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 올라가서 떨어진다. 결국 출발한 애가 결국 여기 내려와요.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 Y는 이렇게. 내가 처음에 던져진 속도로 쭉 갈지 않고 중력이 나타난다. 이건 중력 없을 때 중력의 효과. 이게 마이너스 H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려와 있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넣을 거예요. 출발적이 Y와 G, H 넣으면 시간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는 좌표축 변화는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줄을 낸 3개 있어요.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한 4개부터 열심히 내는 거죠. 3개까지는 그냥 별 거 없다. 자, 5번 갑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비행기가 30mps의 속력으로 500m 높이에 날고 있다. 폭탄을 떨어뜨려서 X를 타격하고 싶다. 어디서 떨어뜨려야 할지? D를 찾아라. 이걸 떨어뜨리려면 여기서 딱 놔야 되는데. 폭탄을 난다는 얘기는 분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비행기는 알아서 가요. 이렇게. 비행기는 알아서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고. 폭탄은 여기서 분리가 되니까.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가다가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손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30mps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때부터 중력을 받아요. 그래서 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내려와야 돼요, 폭탄이. 그래서 여기 있는 H라는 5배는 중력의 효과입니다. 2분의 1GT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중력장운동은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10초! 이렇게. 10초 올려요, 10초. 그럼 나머지 D라고 하는 건 X를 찾는 거예요. 원래 여기를 지날 때 X라는 것은 속도와 시간의 범이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30, 시간은 10초. 300m 떨어진 그 전에 폭탄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끝, 답이 3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찾는 거예요. 이 동네는 다 시간 찾는 거예요, 시간. 1, 2, 3. 이것도 시간의 개념으로 해석하는데 6번. 서 있는 사람이 각 세타로 던졌을 때 높이 H의 4배가 되도록 수평거리를 만들 때 각도 세타를 찾아라. 이건 중력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부터 계속 봤던 그림이에요. 내가 공을 쏘잖아요. 이쪽으로 날라간다가 예상입니다. 가고 싶다. 그런데 중력 때문에 얘가 여기를 지나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낙하하는 거죠, 이만큼. 얘가 시간 T예요. 그다음에 시간 T 되니까 바닥이 떨어집니다, 탕. 처음부터 계산하면 시간이 2배가 지나요, 이 T. 우리가 최고점 보다 시간이 2배만큼 걸려야 바닥에 떨어집니다. 실제 여기가 이 T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H라면 이거 얼마나 돼야 돼요, 이거야? O는 4H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내렸다는 얘기는 중력 때문에 내려왔으니까 이 모든 거리가 다 이 시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렇게 2분의 1GT제곱이라는 이 중력의 효과 때문에 출발이 돼서 여기서 정확히 얘가 2배입니다. 4배를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H의 4H가 되는 4배가 떨어지고 얘가 4H가 되는 순간 일단 이건 닮았으니까 얘가 H가 돼야 됩니다. 전체 2H, 2H, 전체 4H. 그리고 2H가 되려면 HH니까 이렇게. 그래서 항상 가운데를 통과한다. 그래서 중요해요. 최고점은 항상 이 중력이 없을 때보다 중력이 작용하면 여기 위처럼 점을 찍으면 이 길이가 같은 점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없을 때와 있을 때 비교하면 여기 짧아요, 얘는 길어요. 건너가면 얘가 길어요, 짧아요. 이렇게 넘어가요. 최고점만 유일하게 이 사이 간격이 똑같은 데를 통과해야 돼요. HH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이게 날아간 거리예요. 이렇게. 이게 세트합니다. 다른 거 없이 이 최고점하고 최고점하고 수평 날아간 거리하고 관계는 딱 탄젠트로 연결되죠? 이 직각사각형입니다. 탄젠트는 이거보니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6번의 답은 이게 사이치니까 45도입니다. 자, 4번 40도입니다. 자, 4번 40도입니다. 잘 봐주세요, 이거. 이런 그림. 그림 환자에게 답을 딱 써서 특히 여기에 모든 문제의 출발은 일단 H일 때 사이치가 되는 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시간 T, 시간 ET니까 4배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음 7번 보죠. 천널에서 미리 안 풀어와서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막 생각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자, 지금 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날라가서 여기 떨어질 때 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거. 이렇게. 이거 구하려면 최고점이 되게 중요해요. 어? 45도니까 좋네. 이거 H예요. 이렇게. 자, 좀 전에 봤는데 이거 얼마일까요, 높여? 이거 얼마예요? 이거? 45도는 이렇게 보고 쏘는 거예요. 좀 그림이 엠약이 났네. 여기를 보고 쏜 거예요. 이게 H면 이 전체가 H인 겁니까? 그립이 그지 같아요, 지금 이렇게. 45도니까 내가 이렇게 45을 쏘면 얘를 보고 샀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를 지나는 거잖아요, 공이. 그리고 최고점은 항상 가운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정확히는 2분의 2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를 일단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2분의 2다. 이거는 각도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60으로 쐈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겠지? 쫙 연결합니다. 최고점은 항상 가운데예요. 이렇게. 이게 최고점의 특징입니다. 왜냐면 아까 했던 데가 이렇게요. 이거 1 대 4. 1. 1, 1, 4. 이렇게 1은 항상 비율을 유지해야 돼요. 비율 자체를. 그래서 이거 2분의 2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X를 찾는데 그리고 두 개는 그렇죠? 이렇게. 뭐를 기준으로? 최고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얘를 점을 찍으면 여기서 만약 시평으로 던진다면 이만큼을 내려가는 겁니다. 얘는 거꾸로 하면 이만큼을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옆으로 던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거리를 낙하는 거예요. 얘는 이 거리를 낙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은 2분의 H입니다. 낙하시죠. 2분의 H. 높이만큼. 이렇게 2분의 H. 그런데 오른쪽은 이렇게 내리면 여기다 이걸 두 개 더해야 되니까 얘가 2분의 3H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모든 이 중력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는 다 중력 효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율입니다. 이 낙하는 게 1대 3이에요. 시간도 1대 1대 3의 시간이 걸려야 돼요. 두 개를 양쪽에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 2분의 3이니까 1대 3. 시간 1대 1대 3. 그래서 결국 수평 날아간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X 모양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X 모양 속도라 내려가는 속도가 차이가 전혀 없다. 등속. 이건 차이가 전혀 없어요. 같아야 무조건. 이렇게. 그리고 이 시간이 1대 3입니다. X도 1대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은 1대 3 밑에는 전체 길이는 H 더하기 H로트 3입니다. 3번. 이것도 저희가 지금 오늘 하는 이 모든 작업이 이거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점을 찍어요. 정지한 애가 낙하했을 때 거리면 중격의 효과가 담당한다. 제곱으로. 자, 이렇게 보시고. 자자자자자자. 갑니다. 중격장 충돌. 여기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하나 보죠. 중격장의 충돌의 의미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대 운동. 그러니까 중격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각도를 갖고 있어요. 모든 물체가 공중에 날아가니까 A든 B든 공중의 효과가 G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은 달라도 힘 받는 건 똑같으니까 얘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에 모든 중격장 운동을 하는 두 물체 사이에는 가속도 빼기 A값 B를 본 B 상대적인 가속도가 생기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한 힌트를 주죠. 가속도가 생기지는 않으니까 이것은 가속이 없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속도의 운동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니까 위에 올라가서 출발 순간 그러니까 초기 조건의 출발 순간 상대와 빼기 관찰자의 속도를 한 이 상대 속도가 계속 위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중격장에서의 핵심은 이 파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중격장 운동을 하는 두 물체 사이의 상대 속도는 초기의 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가속이 생기지 않는다.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으로 뭐냐면 이제 충돌의 조걸로 확인하는 거죠. 내가 B를 여기다 딱 놓는 순간 A를 쌌대요. 그러면 내가 A 입장에 떨어지는 데는 상대방의 총알이 나를 향하게끔 보이는 거예요. 이 점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최초에 B 입장에서 A를 봤을 때 A를 나를 향하고 있다. 그럼 떨어지는 데는 계속 나를 향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계속 내가 출발 순간 B에서 본 A의 상대 속도가 나를 향한다면 충돌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나를 향할 테니까 유지될 테니까 우리가 무조건 출돌한다. 그런 게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써서 충분할 때 여부를 판단하기가 좋고 특히나 시간 잴 때 상대 속도로 시간을 재는 게 굉장히 쉬워요. 충분한 시간. 이거 뒤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중요시점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샘플 문제를 보죠. 여기 기출이 없어요. 그림과 같이 나무 꼭대기 X는 루트 3 Y는 1m인 표적을 떨어뜨리는 순간 원점에서 대포에서 포물체를 발사한다. 포물체의 발사 속력과 상관없이 표적과 포물체가 충돌하는 발사각도 세터형을 찾으래요. 이게 중력장 충돌입니다. 표적 입장에서 되는 부분이죠. 내가 표적 올라탔어. 그리고 발사 순간 상대방을 딱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얘가 봤을 때 얘가 정확히 나를 향해해야 돼요, 정확히. 그래야 이 표적 입장에서 출발 순간 나를 향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내려가는 동안 걔가 나를 향할 테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림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향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게 충돌 조건에요. 그래서 각도가 1번 세터가 있는데 세터는 30도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면에서 표적과 포물체 충돌이 일어나는 발사 속력. 지면에는 여기서 딱 맞는데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표적을 쏘면 좀 세게 쏘면 여기서 위에 맞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쏴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고 싶어요. 여기서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자유낙하에 의한 중개 효과예요. 이렇게. 항상 정제네가 낙하한 거리가 핵심입니다. 시간 제기 위해죠. 이렇게. 이 식에서 시간을 딱 구해요. 여기 날아간 걸 있죠? 여기 X형. 출발 초기에 X성분의 시간팀입니다. 이 X성분은 나누면 여기 30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분의 6사항분의 0 이렇게. 그다음에 시간을 알게 됐어요. 넘기면 루트 5분의 1이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랑 같아요. 그리고 분의 0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충돌 조건. 충돌을 가능한지 판단하는 거. 그리고 충돌을 조건해서 여기 문제에 주어진 시간을 찾아서 넣는 거. 두 가지 써먹기. 앞에 충격적 운동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충돌이라서 따로 뽑아서 보면 일단 문제에 빨리 피계를 할 수 있으니까 좋다. 다음 공기저항도 나오지는 않았는데 돌다리 느낌으로 한 번 보고 가죠? 공기저항. 자, 공기저항의 의미는 이 중격장에서 움직일 때 공기가 충돌하는 거예요. 개념 잡을 때 항상 반대입니다. 운동 방향은 반대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딱상 부딪치니까 반대로 나타나요. 올라가면 또 반대예요. 그리고 저항력의 크기는 주어집니다. KV냐, KV제곱이냐. K는 보통 물체의 사이즈. 숙력은 빨라지면 더 많은 공격이 충분하니까 숙력이 1승 제곱. 제곱이면 좀 고속일 때. 이게 주어지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저항력의 방향은 항상 운동 방향에 반대로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중격장 운동은 결국 중력이랍니다, 결국. 올라가,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던지던 올라갔다 떨어지던 옆으로 던지던 떨어지던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던 결국 이 모양을 가져요. 결국 떨어져요. 중력이 쓰기. 그래서 결국에 이런 모습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중력. 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쭉 이렇게.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 아래 방향의 중력을 저항력에 따라서는 형태가 돼요. 그때부터 일정한 속도로 도달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단속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븐 엠치. 공기장 부재 나오면 가장 중요합니다. 케이븐 엠치. 같아지는 순간 중단속도로 한다. 이거 두 개 같아질 때가 중단속이야. 자, 그 다음은 이런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다. 이건 미방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이게 저항이 없을 때입니다. 저항이 없으면 자유낙하야 돼요. 저항이 없을 때 자유낙하야 됩니다. 저항이 생기잖아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항은 무조건 운동을 방해하다 보니 딱 하나 기억할 거 가속도를 무조건 작게 만듭니다. 공기 저항이든 어떠한 저항이든 가속도를 계속 작게 만드는 게 저항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가속도가 기울기니까요. 기울기를 작게 만들어요. 그래프가 휘일 수밖에 없어요. 쫙 휘다가 펴집니다. 이거 정도 하나 기억하고 시험이 안 나와서 오버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다른 쪽에서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험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나 할게요. 종단속경 하나 기억하고 그다음 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공기저항이 있는 그래프는 무조건 휜다. 이렇게. 가속도의 기울기가 작아집니다. 기울기입니다. 이건 뭐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휘기니까. 이건 나중에 봐야 돼요. 이것도 필요 없어. 9번 정도 볼게요. 진리아 개미 물체가 공기 중에서 초기 속력 정지 상태로 연직으로 낙하하고 있다. 공기저항을 받는다. 중력과 같아지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단속경이라고 한다. 거기 보면 마지막에 가속도의 크기가 2분의치가 되는 지점의 속력이 얼마냐? 일단 제일 먼저 중단속력부터 해야죠. Mg와 Kvt 같으니까 갔다 오면 Vt는 K분의 Mg입니다. 이게 중단속력. 2번 그런데 이거는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2분의 1G네요. 이건 산수. 합력은 Mg 빼기 Kv는 이렇게 힘의 표현식 중력 빼기 저항력은 Mg. 여기 A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넘겨서 계산해요. 산수입니다. 이거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넘어가서 2분의 1 2분의 1 딱 붙여요.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종단속력이네. 그래서 2분의 1 종단속력입니다. 그래서 지점은 중단속력의 절반이 밉지다.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은 이런 식인 거예요. 오랜 시간 지나면 결국 같아지는 거 등속 운동하는 거 속도가 일정되시는 거 이게 중단속력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뭘까? 절반이 되는 데 있죠? 종단속력의 절반이 될 때 이게 될 때 그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2분의 1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기울기는 G예요. 그래서 저항 없을 때는 G가 눕잖아요. 가속도가 작아지니까. 여기를 통과할 때 2분의 1지. 그다음 0. 마치 평균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출발할 때는 G. 출발점 가속도 G. 그다음 여기 가속도는 0이에요. 중간의 위치 종단속력의 중간의 위치인 2분의 1 VT가 될 때 가속도 절반으로 작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아저씨가 만나겠지만 이 내용이 중요한 거다. 종단속력 여기까지가 운동파트인데 운동파트는 작년처럼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역학이 3개가 나오잖아요, 보통. 한 개 정도 나오면 이 정도의 상환 나올 수 있다. 좀 며시죠? 출발할게요.